죄송한데요 정말 처음 면접이라 그러는데 넥타이를 못 매서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나는 방울이라 풀려가지고 네 그냥 맨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시작하세요. 네네. 지금 치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서 사실 잘해요. 봤어요. 아 됐네. 아 네. 파이팅하고. 잘해요. 아 감사합니다. 오늘 회사인데 꼭 가고 싶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. 그래. 2017년은 좀 잘 돼요. 젊은이가 잘 돼요. 언제 하나 앉았는데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목을 들고 있어요. 따뜻하니. 너무 오랜만에 배 봐가지고 예쁘진 않은데 아 괜찮습니다. 목으로 이렇게 목으로 빼가지고 쭉 당겨봐요.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입 빼있거든. 긴장하지 마요. 잘 될 거야. 아휴 근데 이게 대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찐들 이렇게 했나 하면 어떡해. 아 저 괜찮습니다. 호텔에다 하나 걸치고 나와야지. 아휴 추워라. 손이 캄캄 울었네. 어휴. 하나 있어봐. 내게 이게 하나 있는데 나는 안 추워. 아 저 괜찮아요. 나 있어냐. 이거 가져가. 나는 괜찮아. 딱히 돼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됐습니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. 옮길 시간도 잘 보고 좋은 결과. 네. 이제 꼭 보고 오겠습니다.